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니까 더욱더 바깥은 비가 오지만 화기에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처럼 좋은 옷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항상 뜨개질했던 뜨개질한 옷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스웨터하고 이렇게 조끼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놀 때 손에 끼는 장갑 이런 것들을 주로 뜨개질로 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제일 싫었던 게 바지를 뜨개질해서 줘서 그걸 입으라고 그건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도 입으라고 해서 억지로 입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저희에게 남아있지도 않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은 잘 기억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참 저희 연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자기 옷장 서랍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옷장에도 그렇고 수납 공간에도 그렇고 그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만 차지하고 도와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걸 그냥 굳이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금 그건 아무 용도도 없어요 그걸 누가 입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주면서 할머니가 만든 것이니까 잘 입어라 그러면 그거 입을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 가운데 누가 입겠어요 하나도 안 입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능도 유행도 다 지나갔어요 어찌 보면 그거는 의료수거함에나 넣어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올이 다 터지고 그리고 입을 수도 없고 누가 선뜻 입는다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 그 옷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가치가 그것이 가치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기능은 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력은 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유행에 이제 뒤처져서 어느 사람도 쳐다보지 않는 물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자분에게는 그 스웨터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과 그 놀라운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 그 옷이기 때문에 용도는 사라졌고 기능은 사라졌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옷이지만은 그 여인에게만큼은 바로 뭐 때문에요? 이것을 만들어준 그분 때문에 가치 있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치가 남아있는 게 뭐 때문에 남아있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이 앞에 계시는데 이제 사회에서 은퇴하고 이제는 다 손주들도 크고 돌아보면은 나 혼자 덜 그러니 그 방을 지키며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쳐다보면서 정말 가치 있다 가치 있다 소중하다고 여겨주겠습니까? 오늘 내가 진짜 알바를 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내가 단뜻해 보이는 그리고 안정돼 보이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시간당 만 원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알바를 띄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그 모습에서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점점 우리 모두는 사실은 기능을 다해가고 유행에 뒤떨어졌고 가치 있는 스펙은 없고 그리타고 내가 정말 뭔가 보일 만한 특별하고도 특별한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린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가치도 없고 나는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가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나를 갖다가 평가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지만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죠 오늘 그분의 눈에 나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그 누가 어느 잣대로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잣대로 우리를 그것을 평가하며 우리를 가치 없다 여기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어느 누구도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에 함께하는데 이 세상은 이 사회는 2등이 불필요한 사회입니다 2등한 사람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직장 다녔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는데 제 나름대로는 정말 좋은 계획이라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고 잘한 계획 그거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 2등서부터 3등, 4등 그 밑에 것들은 모두가 다 쓰레기 더미로 다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 내 순위가 결정되는 이런 모습에서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똑같이 그렇게 평가되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내가 좀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내가 능력 면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두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묻어있는 손길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직장인 남 못지않은 조금 그렇게 열등한 직장을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가치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디모델을 한번 지난주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델이 자기의 스승이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남겨두고 간 그곳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돈이 우선인 사회였고 돈과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기독교의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이 신앙과 아데미 여신을 믿는 신앙을 얼마든지 혼합할 수 있는 사회가 이게 에베소라는 사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경험이 없고 연소하고 그리고는 탁월한 재능도 없고 이런 모습 속에서 무시받고 있었던 디모델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직면해 있고 아무리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깨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놓인 디모델 바울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힘들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있는데도 바울은 오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외롭게 서 있고 외로운 섬에 갇혀 있는 이 디모델의 모습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델와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격려법이 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랬다면 힘내, 괜찮아, 용기내 이럴 텐데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델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델을 향해서 지난주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갈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갈 길 빨리 잘 가 이러면서 좀 더 이 마음에 더 강하게 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이 디모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 비전을 가진 너와 난데 그래도 내가 가야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멈춰 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가야 됐던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자고 오늘 디모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디모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디모델을 부르는 바울의 보편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델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델 특별히 그보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델야 얼마나 더 친근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독 이 11절에서는 이 디모델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 디모델에게 어떤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 디모델 하여금 가슴이 뭉클하게 만드는 말인지 우리는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오랜 시간 내려오면서 신앙의 인물들을 호칭할 때 불렀던 아주 중요한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신명기 33장 1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리고 유언의 설교도 끝마무려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하면서 모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 역대하 8장 14절입니다 이 역대 상하는 특별히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이 다윗 가문에 아주 중요한 내려오는 다윗 중심의 왕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 8장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고장에서 그의 선친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삶을 보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오늘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엄청 많았습니다 원망, 불평, 그리고 모든 책임, 정가 이건 다 모세에게 쏟아지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모세를 리더십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까지 하고 덕까지 놔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민숙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가 가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그는 비록 가나한 땅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가나한 땅 문턱까지 200만 가까이 되는 200만이 넘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그 가나한 문턱까지 데리고 가야 될 그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에도 그 모세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그거는 거기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문턱까지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결국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 문턱까지 데리고 간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다윗은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도망자로 죽음을 피해서 살아가야 됐던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신뢰한 나머지 나중에는 다윗은 그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마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세와 다윗 그 외에는 주로 선지자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위임한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양을 치던 사람이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이 아니라 뭔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가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야 될 길 앞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도답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할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마친 사람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소중한 호칭을 지금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16장 죄송합니다 6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중요한 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넣으셔야 됩니다 네가 비록 있는 그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가 너를 환영하지 않고 대접도 하지 않고 너를 갖다가 무시하고 연소하다고 멸시하고 능력 없다고 외면하고 그 말 주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네가 소중하고 네가 가치 있고 네가 의미 있고 네가 해야 될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전에 네가 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너 그 사람이 너이다는 것을 기억하며 네가 그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내가 그것 속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디모데는 지금 이 에베소라는 교회 속에서 놓여있지만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싸움만 하고 있는 한가운데에 놓여있고 자기는 연소하여서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막막하게 놓여있는 이 디모데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우리들이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면 어려운 가정사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우리 청년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의 어려움 이런 우리들의 청년들서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잃을까 봐 염려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을까 봐 그 정체성을 잃을까 봐 그게 더 염려가 돼요 오늘 어려움에 있게 되면 디모데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아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을까 봐 오늘 이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델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네가 지치고 네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낙심이 돼도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지금 이 순간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오늘 지금 이 정체성을 너는 잊지 말아라 오늘 이거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이렇게 어디 식당에서 하다가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배우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 제가 참 혹하게 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바람은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왜 배가 이 하나의 배는 동쪽으로 가고 또 다른 배는 서쪽으로 가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은 똑같아요 그 강풍은 똑같이 힘들게 오는데 왜 하나의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 줄 아느냐? 제자한테 또 묻습니다 바람이 문제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러면 바람을 만든 분이 문제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럼 뭐가 문제냐?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은 바로 배에 타고 있는 네가 어느 쪽으로다가 돛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몰고 동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도 가게 만든단다 너에게 부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어떤 돛을 어느 방향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너는 글로 가게 된다 오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쪽으로 돛을 달아야지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드라마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제가 끌어다가 적용한 거고요 앞에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돛을 달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그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다가 방향을 바꾸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른 길을 잡고 다른 쪽으로 나의 인생의 배가 가게 돼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말이 우리들에게 들려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길 힘들지만 가야 될 길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울려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건데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에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들은 피하고 11절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야 할 것은 앞에 보시면은 이게 다 이렇게 여섯 개가 있지만은 원래는 세 개입니다 두 개씩 묶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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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우리들의 태도죠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시 보니까 잘 보니까 이 모든 거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보인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나 같은 핍박자와 비방자와 박해자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의롭다고 봐주셨어요 나를 그리고 믿어주셨어요 네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런 의미 있는 길을 갈 것을 믿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저주와 비난과 분노와 모든 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의 괴수인 나를 향해서 오늘 그 주님은 인내해 주셨어요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뭘 잘했다고 나를 향해서 온유라는 말은 일편단심인 거예요 나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손바닥 디딥듯이 바꾸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고 나를 끊임없이 일편단심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주신 분 이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디모데아 너와 내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내로 그분이 나에게 보여줬듯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인내하면서 또한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되는 왜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면서 먼저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디모데아 오케이 지금 이게 지금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에 그 앨리스라는 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좀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된 앨리스가 이렇게 길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옆에 항상 같이 가는 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말재주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꽤 지혜가 상당히 있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 앨리스하고 함께 가다가 이 앨리스라는 주인공이 갈림길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왼쪽 오른쪽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 지혜로운 고양이에게 제가 고양이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까 어느 길로 갈까 했더니 고양이가 왼쪽 오른쪽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요 크레토니 앨리스라는 이 주인공이 이 이상한 나라에 와갖고 이상한 것들만 돌아다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 미안한데 어디로 갈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고양이에게 대답을 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 양갈래길에서 네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너는 이 두 길 가운데서 어디로도 갈 수 없단다 이게 그가 준 답이었어요 먼저 네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갈까 이거를 정해야지만 네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지 그게 안정해지면 너는 어느 길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바오른 티모드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길이 있고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속에서 유혹도 있고 거기에 에이 나만 이렇게 살아 이런 마음도 들지만은 그래도 지금 가는 그 길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거를 네가 알아야 된다 티모드야 오늘 이러는데 이 길을 끝까지 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가졌던 것을 끝까지 지니고 가고 그 비전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 육신이 약해지고 사회에서의 경쟁력 때문에 힘들 이 사회 속에서 그 길을 지켜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에 티모드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기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 전쟁터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터의 싸움이 아니라 마라톤 경주자의 싸움입니다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에게 덫을 나서 함정에 빠뜨리고 내가 승리하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 달려갈 길이 저 끝에 보이는데 그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치고 목마르고 주저앉고 싶고 이러는데 그것을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쉽던가요? 이 길이 쉽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돼서요 오늘 대회를 나갔다 오기도 하고 신앙을 접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체념해서 이제는 혼자 어디로 내가 떠나기도 하고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한 선생으로서 말해요 그래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되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들은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해하고 다른 사람 덫을 놓아 빠지게 만들고 이러는 싸움에서는 네가 피하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더 정확히 보시면은 3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함 4절에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에 부패한 것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신앙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이용하겠다 이러한 것들에서 이러한 싸움들에서 디모데야 너는 피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것들에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네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치며 네 자신과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을 네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거라 지금 그 현장이 네가 있는 에베소 그 도시이며 에베소라는 그 교회다 네가 싸워라 오늘 이게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부와 아니면 우리의 시부모와 싸우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권 때문에 싸웁니까?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참 힘든 싸움입니다 누구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와 내 자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왜요? 나는 항상 정당화하고 싶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안 싸워요 내가 가야 될 길에 묵묵히 가는 것과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델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직 너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게 네가 해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아마 여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 메모를 해놓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지금의 이게 아니라 방송에서요 그런데 메모를 뭐라고 해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는 학교 친구는 없다 오직 나에게는 학원 친구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제도 그 친구는 나의 친구였다 오늘도 그 학원 친구는 나의 친구다 내일 그는 더 이상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적이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쓴 글이에요 오늘 이 아이들서부터 배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싸워서 저를 갖다가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승리하는 세상 이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나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 길은 참으로 멀고도 긴 길이기 때문에 나와 싸워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은혜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그 다음 말에 영생을 취하라 우리 번역에는 영생을 취하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 영생을 붙들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늘에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너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네가 디모데야 살으라는 거예요 참 매몰차죠 어찌 보면 참 힘든 디모데에게 너 생명 가진 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명 가진 자답게 디모데야 살으라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생명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당시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당시에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던 언변술이 좋은 거짓 선생이던 예수를 누구라고 인정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저 어떤 신이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후손 가운데 하나가 좋은 인물이 예수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오늘 여기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계속 이 디모데와 이 신앙인들이 강조하고 외쳐야 되는 게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신하의 한 그런 뿌리에서 나온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선포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모르는 신과 여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의 하나가 아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자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생명을 가진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모두는 다 신신과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믿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너는 그렇게 믿지 않지 않냐 디모데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 너에게 생명 주고 너를 참아주시고 너를 믿어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 분명히 알지 않냐 그러면 분명히 알면 너도 이제는 네가 가야 될 꿈 네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거를 위해서 네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길을 너도 예수님이 너를 향해 참아준 것처럼 너를 믿어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믿고 예수를 신뢰하면서 네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여러분 격려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를 내가 온전하게 섬기면은 많은 축복을 받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오늘 디모대 전석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고 정말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따라야 될 것이 있고 나와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나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접은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입시 경쟁 속에서 치열한 취업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꿈꿔왔던 접었던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여러분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로 작정했던 그것들 다른 것 때문에 멈추지 말아다오 내가 함께 할 테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잘해서 너에게 내가 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길 소망한다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와 같이 저 멀리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남겨주고 이 땅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 다위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하나님 지난 몇 십 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암흑이야 하고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다시 듣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았던 지난 세월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모든 것들을 접어야 됐고 너무나 허덕이는 나의 삶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치는 주님의 나를 불러주시는 소리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일깨우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길에 수많은 덫과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화려한 길들이 보일 때 하나님 우리 자신과 싸워가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